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스칼렛 4i4 4i4 같이 리뷰 해볼겁니다 우리 지난시간에 솔로 했었잖아요 솔로가 저희가 에어 기능이 그 솔로에서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광채룡의 공기의 숲을 해보면서 그 샥 들리는 하이엣 사운드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4i4로 4i4로 오면서 가격대가 두 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물론 할인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약간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뷰를 좀 추후에 보시게 되면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4i4랑 2i2는 10만원 차이가 나요 33.8 23.8 이렇게 되고 거기서 8만원을 더 깎으면 솔로까지 내려가게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3세대에서 제일 큰 걸 했었던 게 스칼렛 18i20 이었는데 요게 71만 8천원 어쨌든 100만원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전부 다 3세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에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4i4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에어가 있다라는 게 반갑죠 지금 솔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거는 사실 그거였기 때문에 오른쪽은 아예 5호 잭이었기 때문에 에어가 없고 인스트 선택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애초에 인스트, 에어, 패드까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캐논 인풋이 두 개가 그대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앰프의 활용도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33만 8천원에 인풋 4개 아웃풋도 4개 그래서 4i4가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쪽에서 보시면 뭐 외관을 따로 보고 오기 전에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여기 두 개 있고 모니터, 다이렉트, 그리고 여기 헤드폰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은 뒤쪽에는 캐논이 없어요 뒤쪽에는 전부 다 인풋, 여기 추가 인풋 3, 4가 5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웃풋은 전부 다 5로 4개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 인아웃 있고요 요거 바로 하드웨어로 체크하고 올게요 네 스칼렛의 4i4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솔로모델이랑 다르게 확실히 1번과 2번이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컨트롤 패널을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스트 에어 패드, 인스트 에어 패드에 컨트롤 패널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스트 에어 패드, 인스트 에어 패드에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네 스칼렛 4i4입니다 요거는 솔로랑 다른 점이 솔로는 이제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인풋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아예 전부 다 멀티 인풋으로 해가지고 여기 5도 들어가요 5도 들어가고 캐논도 들어가는 그런 멀티 인풋으로 인스트 에어 패드를 전부 다 각각 설정해 줄 수 있는 멀티 프리엠프 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버튼이 없어요 요거는 반드시 컨트롤 패널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엠프 활용도 높은 편이고요 48V 팬텀 파워는 1,2번 채널에 동시에 먹일 수 있는 통합 48V가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모니터 그리고 요쪽에서 이제 그 헤드폰 볼륨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위에 옆에 뭐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진짜 뭐 포커스 라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 이쪽 뒤쪽에 USB 포트 단자와 미디 인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55 잭인데 라인아웃이 1,2,3,4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인풋이 3,4가 있어서 4인, 4아웃에서 4i4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끝 네 잘 보고 왔습니다 뭐 똑같죠 사실 뭐 볼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 퀄리티 사운드 for all your instrumen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퀄리티를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뭐 어느 정도 내줄지 이따 스펙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폰 인풋은 111로 똑같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11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도 128,9,5,3 이렇게 되는데 128,9,5,3 똑같고요 네 라인은 110,5 그 다음에 110,110,1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10,5,110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네요 이쪽이 이제 라인이 108,104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웃풋이 108,104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110,108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다이내믹 레인지 자체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DA에서 조금 더 재생장치에서 조금 챙겼다 네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급은 아니고요 약간은 조금 초급자에서 이제 중급자 넘어가는 그 정도 때 쓰기 딱 좋은 그런 악기라고 약간 조금 작업량이 많으신 거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한 50만 원대 정도의 모니터 스피커와 어느 정도 그 가격 대비 상성이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 정도에다가 100만 원 넘는 모니터 스피커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 넘는 모니터 스피커를 쓰시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18아이 20 정도는 가주셔야 돼요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70 그리고 뭐 스피커를 이제 뭐 3,400짜리 쓰고 싶다 그럼 최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200 이상으로 올라가 주셔야지 상상 맞춰서 쓰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비싼 거는 비싼 것들끼리 모아놔야 제 값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컨트롤 패널을 딱 보면은 컨트롤 패널이 지난 시간에는 아웃풋에는 아예 이건 아웃풋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었는데 여기는 아웃플라우팅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테레오 뮤트 뭐 모니터 아웃풋 1,2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쪽엔 라인아웃풋 3,4 이것도 뭐 뮤트 뭐 볼륨 조절 뭐 이런 거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스테레오를 이렇게 짜게 갖고 볼 수도 있고요 라인아웃 3,4로 짜게 할 수 있고 스테레오 버튼을 눌러주면은 3,4 스테레오 채널로 합쳐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눌러주면은 분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쪽 루프백 기능인데 여기 2i2와 4i4를 나누는 10만원어치의 기능이 단순히 이제 인아웃의 문제만 아니고 요게 굉장히 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루프백 기능은 말 그대로 루프를 시켜서 되돌린다 루프백이죠 이게 뭐냐면은 나가는 아웃풋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가는 아웃풋을 그대로 돌려서 다시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루프백 기능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요새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무언가를 드시잖아요 뭐 재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MR에다가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소리를 다시 돌려서 받고 그 위에다 내 목소리를 얹어갖고 한꺼번에 그걸 파일화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막 유튜브에 어떤 뭐 사운드를 막 검색하신 다음에 아 나 이거 떠서 이거 좀 쓰고 싶다 뭐 이런 새소리 막 이런거 하실 때 PC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녹음할 때 우리 옛날에 뭐 무슨 뭐 곱녹음기 막 이런거 막 써가지고 녹음했잖아요 근데 그런거 말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요런 어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잘 확보하고 있는 이 컨버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루프백 기능을 쓰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백 기능이 있으면은 PC에서 나는 소리를 그대로 녹음을 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구요 그래서 이 루프백 기능이 지금 2i2와 4i4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풋 세팅에서 보시면은 인풋 세팅에서 요렇게 라인 인스트 에어 패드 이렇게 골라 줄 수가 있죠 요렇게 바꾸면은 저쪽에 불 들어오는거 보이시죠 라인이면 꺼지고요 인스트면 인스트에 불 들어오구요 그리고 에어 패드 이런식으로 다 정리정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상태에서도 패드 켜실 수 있고 인스트 상태에서도 켜실 수 있구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48V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인풋 1에만 따로 달려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48V를 아예 따로 켜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플라우팅 요쪽에서 네 지금 48V를 끈 상태에서는 요렇게 되구요 48V를 딱 켜면은 바로 지금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면서 48V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거는 컨트롤 패널에서 솔로에 비해서는 확연히 다룰 게 많다 자 요렇게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셋업이 잘 되어 있는지 이거 지난 시간에 썼던 곽철용연수 에어 버전인데요 네 그냥 뭐 재미삼아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묻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우월을 태워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마포대교는 뚫렸다 명곡이네요 네 명곡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업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루프패 기능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미디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잘 되어 있구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도 네 네 녹음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이렇게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루프패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F4를 눌러서 큐베이스에서 이제 오디오 인아웃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인풋이 이런 식으로 포커스 라이트 USB 아시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스테레오인이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인풋 1이 바로 여기 인풋 2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녹음을 할 때 인풋 1로 설정이 레프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구요 라이트를 쓰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걸 라이트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인풋 세팅에서 루프백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서 애드버스를 해서 루프백을 스테레오로 우리가 받을 거니까 스테레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인풋3 인풋4가 나왔잖아요 이 인풋3 인풋4는 뭐냐 저 뒤쪽에 있는 여기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가 저쪽에다가 기타를 그런 멀티팩터를 꽂아갖고 캐논2 5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G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나중에 고르기 편하게 헷갈리지 않게 딱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애드버스에서 하나 더하면 이제 루프라고 떴죠 자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채널들이 뜨거든요 인풋1234 뒤에 루프1,2가 있었어요 얘를 삭제를 하고 바로 루프로 얘를 강제로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1,2가 뜨게 되면은 요건 이제 헷갈리지 않게 루프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명시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인풋을 고를 때 아주 편하게 고르실 수가 있는데 자 스테레오로 오디오를 하나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요 이쪽에서 인풋을 스테레오 인이 아니고 미리 만들어 놓은 루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스테레오를 선택을 해볼게요 스테레오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녹음을 돌리면 당연히 이쪽만 나오겠죠 레프트 이것만 그리고 라이트는 아직 안 꽂아놨으니까요 애초에 GT로 바꿔놓고 녹음을 받게 되면 저쪽에 꽂힌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쳐도 전혀 인풋이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네 만약에 우리가 기타물 튼다 자동차 기어넣는 느낌 기계장치 딱 만지는 느낌 그 다음에 녹음을 누른다 당연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인풋을 GT가 아닌 루프로 바꿔놓고 녹음을 누른다 그러면 역시 고산 기타리스트 그렇죠 바로바로 튜닝해주고 우리가 지금 PC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기에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끄고요 다시 돌아와서 들어보면은 역시 고산 기타리스트 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사운드가 그대로 녹음이 된다는 아주 편리한 기능 이건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기능이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사운드를 루프백을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땡긴다! 라고 하면은 2i2 말고 4i4로 와주셔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루프백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4i4의 기능과 세팅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4in4out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되면은 저희가 렉형 이펙터들 스테레오 아웃을 이쪽에서 캐논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TRS2, XLR2, TRS 이런 식의 케이블을 두 개를 준비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 채널을 전부 다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하지만 멀티 이펙터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맞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신디사이저 음원 있는 거 있잖아요 마스터 건반 말고 안에 내장 음원이 있는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 아웃을 이쪽에다가 저기에 꽂아서 쓰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내장 음원을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녹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원래 저쪽 오우는 네 이렇게 세팅 다 끝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곽채룡에서 요거랑 다른 버전으로 또 에어 기능을 적극 활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실전 편으로 4i4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선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